참 어제도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I 열풍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거품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사업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깊숙이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hbm으로 개별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 내용을 오늘 한 네 주제 정도 나누어 가지고 방송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쟁 특히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조금 앞섰죠. 약간 간발에 쌓여 지금 앞선 것 같아요. 이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그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하이닉스하고 tsmc 대만 반도체가 현재 nbdi의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굉장히 주요 협력사죠. 협력사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쪽은 파운드리하고 패키징 분야의 전문 영역을 갖고 있고 또 sk하이닉스는 메모리나 낸드플래시 개통의 여러분들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달리 종합반도체 회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 가지고 2020년부터 공급될 예정인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고대역폭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한 신문에 삼성이 어떻게 추격하는가라는 부분들이 잘 다뤄졌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쓰신 기자분이 상당히 내용을 잘 소화하고 쉽게 풀었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공부하는 시험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면 학습을 통해 가지고 많은 대량의 그런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유능한 스마트한 그런 ai가 되면 사람이 하는 그런 추론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방송하면서 근래는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자주 쓰는데 제미나이를 쓰기 전에는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미나이 함께 여러분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제미나이가 다 찾아 가지고 알려주잖아요 보고서 형식으로 그게 굉장히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학습과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그런 ai 반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그림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디램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이 저장 용도의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 쌓아올려서 4단 8단 12단 16단까지 쌓아올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죠. 그리고 미국에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두 개의 회사가 한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그런 업적인 거죠. 그리고 그 hbm에다가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gpu gpu를 이런 덜 결합을 시켜 가지고 그걸 이제 결합시키는 과정을 반도체 업계에서는 패키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대만 반도체인 tsmc하고 삼성전자 그렇게 파운드리 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hbm과 gpu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그게 바로 ai 엑셀레이터로 불리는 ai 가속기죠. 그 제품을 엔비디아가 생산하지 않습니까 호프 100 지금 나온 상품이 블랙웰 200 이런 제품이죠. 칩 하나의 여러분들 4만 불 5만 불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며칠 전에 소개했던 인텔의 가우디 그리고 곧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마하 1 그런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들이 구매해 가지고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칩 가격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더 비슷한 일을 하겠죠. 이 그림을 굉장히 잘 정리를 했네요. sk하이닉스와 tsmc는 고대 역북 메모리의 가장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베이스다이를 함께 설계 생산하고 이 hbm 고대 역북 메모리는 베이스다이라고 불리는 틀의 메모리 디램 반도체를 겹겹이 쌓아올리는 그런 형태다. 그 그림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쌓아올리는 거죠. 베이스다이 위에다가 디램을 이렇게 쌓아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gpu가 합쳐지게 되면 ai 가속기가 되고 여기다가 cpu 중앙정보처리장치까지 합치게 되면 그게 바로 ai 컴퓨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쌓아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 제조를 공동으로 대만 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가 하는 거죠. 하이닉스 하겠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베이스다이 위에다가 이렇게 디램을 쌓아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곁에 gpu를 달아가지고 gpu cpu 이런 것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기술자들이 참 대단합니다. 이거 제가 다루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런 걸 hbm 베이스다이라고 불리는 털에 디램 반도체를 겹겹이 쌓아올리는 행태고 얇게 만들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기술인데 처음에는 그냥 hbm만 여러분들 공급하게 되면 패키징하는 회사에서 대만 반도체에서 알아서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점 더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게 되니까 설계 단계부터 엔비디아 설계 그 다음에 hbm 제조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패키징 엔비디아가 제공한 gpu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패키징하는 그런 단계를 처음부터 함께 시작하는 거죠. 고객 엔비디아와 설계입니다. 파운드리 tsmc 대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hbm sk하이닉스 이어지는 3자 간 기술 협업이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입장이 다르죠. 삼성전자는 그 기능을 설계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패키징 기술도 갖고 있고 파운드리 기술도 갖고 있고 그 다음 동시에 메모리 여러분들 기술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선택하는 전략하고 다른 거죠.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의 장점을 살려서 설계 제조 패키징을 한 번에 하는 전략으로 고대 역풍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각자 강점이 다른 겁니다. sk하이닉스하고 메모리 비메모리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객사 맞춤형으로 hbm의 설계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디램 반도체를 쌓아 올린 고대 역풍 메모리 hbm을 삼성전자가 자사가 만들 수 있고 동시에 뭐죠 gpu도 제조할 수 있는 상품만은 안 하지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니까 그걸 동시에 다 하겠다는 거죠. 지난 2월 달에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5세대 hbm hbm3 12단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상반기에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2026년도 6세대 hbm을 양산하는데 2025년부터 그냥 시범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앞으로 첨단 반도체 개발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공정 간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각 공정 간의 분업이 확실히 이뤄졌지만 점점 ai 반도체가 고성능 고집적 시대가 오면서 이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고성능 ai 가속기 ai 연산 출원에 특화된 반도체 이거는 이제 저장 기능을 갖고 있는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하고 그다음에 gpu가 여러분들 결합된 그거를 고성능 ai 가속기다 이렇게 부르고 때로는 이 사람들은 슈퍼칩이다 이렇게 부르네요. 고성능 ai 가속기를 만들려면 여기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는 nvidia 회사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gpu에다가 그다음에 sk하이닉스로서 공급받아가지고 파운드리 전문업체인 대만 반도체에서 패키징을 해서 제공하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고성능 ai 가속기를 만들려면 hbm과 gpu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마 이 ai용 반도체가 메모리 전문인 소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제공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8단 12단 이렇게 쌓아올린 그런 hbm 고대역품 메모리 옆에다가 gpu를 설치해야 하니까 각자가 여러분들 작동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 고성능 고직적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작은 공간에 더 많은 것을 집어내야 되니까 이게 그냥 한몸처럼 설계 과정부터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대만 반도체 tsmc하고 전략적 제어를 맺어가지고 설계 단급부터 작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삼성은 모든 일을 다 혼자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다른 전략을 필요한 거죠. 김종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국 교수는 hbm4부터 6세대입니다. 2025년에 출시되고 2026년부터 대량 생산될 걸로 보는 hbm4 고대역품 메모리 6세대부터는 아예 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인 gpu의 연상까지 일부 분담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 주제를 쫙 추적해 왔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 네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성능 고집적 ai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이제 한몸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김종호 교수님 말씀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인 gpu 연산 기능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d램이 있고 hbm이 있고 hbm과 gpu를 이렇게 결합시키게 되면 ai 가속기가 있고 ai 가속기는 ai 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추론 이미지 생성 등의 필수인 장치이고 여기다 중앙정보처리 장치인 cpu 두뇌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ai 컴퓨터가 되는 거죠 ai 서버 ai 가속기는 ai 슈퍼칩이라는 표현 을 쓰네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 수천 대 수만 대 여러분들 그렇게 연결되게 되면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칩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네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와 초호황을 누릴 것 같네요. 보니까 보시게 되면 이번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출시한 신제품입니다. 아직 출시는 안 했는데 발표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제품 이름에다가 이거는 gh 이거는 이미 출시한 겁니다. 글레이스 호프라는 명성을 드네요. 엔비디아는 모든 제품의 글레이스라는 용어를 좋아하네요. 자기들이 만든 cpu는 글레이스 cpu. 자기들이 만든 아주 최고의 여러분들 그런 ai 가속기는 gb 글레이스 블랙웰 200 이거는 그 전 작품인 글레이스 호프 200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ai 서버 ai 컴퓨터입니다. 두뇌에 해당하는 엔비디아 cpu가 있고 그 다음 출원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고 그 다음 거기다가 hbm3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ai 가속기 ai 슈퍼칩이라고 하고 여기다 cpu를 붙이게 되면 ai 컴퓨터 ai 서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보드 위에다 딱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고대 역풍 매물의 hbm에다가 gpu 그래픽 처리장치를 구하면 ai 가속기 ai 슈퍼칩 ai 가속기와 낸드 플래시와 cpu 중앙정보 처리장치를 다하면 ai 컴퓨터 ai 서버 이거를 수천 대 수만 대 다하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만 봐도 아주 멋있네요. 이 로직다이라는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gpu가 있고 지금까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가 딱 분리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구현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2등 업체인 amd 에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처음에 sk하이닉스 가 연구에 들어가게 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데 보시게 되면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tsb라는 기술을 가지고 구멍을 뚫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d램을 이렇게 4층 8층 16층 12층 32층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번에 같이 개발하는 것이 tsmc 하고 하이닉스가 로직다이라는 베이스 d램을 올리는 기반을 함께 제조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엔비디아가 제조한 글레이스 gpu 글레이스 블랙웰이란 gpu 또 본인들이 또 제조한 글레이스 cpu 이런 걸 옆에 이게 제어를 하겠죠 이건 메모리 기능을 담당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나가네요. 10억 분의 1미터죠 나노가 어마어마하게 좀 정밀한 거죠 이제 이건 어제 설명한 것이고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가 ai 대장주가 된 것도 ai 가속기 에이치 백 호프백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가 주가에 폭등한 것은 ai 가속기를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호프백 이번에는 b백 블랙웰 백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것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거죠 ai 가속기는 대용량 데이터 학습 및 추론에 특화된 학습을 쉽게 가지고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 여러분들이 구글에 제미나이를 손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제미나이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답을 주지 않습니까 답을 준다는 건 추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 그러면 그 추론을 하기 전까지는 수만 개의 여러분들이 이런 ai 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입력돼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추론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레이스 이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원래는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cpu도 만들지 않습니까 인텔의 거의 독점적인 영역이었던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d램하고 랜드프레시 제 강점을 갖고 있고 여기 나오네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는 gpu와 hbm이 들어가는데 gpu는 자사 제품을 쓰고 hbm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